이 춘장을 기름에 볶아 검은 용기가 재잘 흐르는 맛있는 짜장면. 그런데 말입니다. 카라멜 색소와 화학조미를 넣지 않은 건강한 짜장면. 어디에 없을까요?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. 그러게요. 생각보다. 세상에 이런 색깔의 짜장면 본 적 있으세요? 건강한 유기농 짜장면을 소개합니다. 자, 저희를 조미료 대신에 쓰는 천연 조미료 한 번 보시죠. 여기에 이제 견뎅이. 그 뒷포리라고 그러죠. 뒷포리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반씩 섞어가지고. 유수가 엄청 진하죠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제 저희 집에서는 모든 요리에 현미유를 사용하는 겁니다. 발화점이나 이런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중식 요리에 딱 적합해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친환경. 이게 저희가 쓰는 황장. 원래는 원조는 이런.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는 이런 황장. 이게 이제 전통인 춘장입니다. 익숙한 맛을 따라가기보다는 건강한 한 그릇의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사장님. 그렇게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음식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. 화학 조미료와 정제 설탕, 캐러멜 색소, 유전자 조작물은 이곳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. 건강한 짜장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 또한 특별한데요. 우리밀과 톱을 이용해서 만든 우리밀 톱 면을 사용한답니다. 사무 이유. 원칙이 더해진 자연주의 짜장면 완성입니다. 짜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네. 네. 여기 지금 이거는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요? 네. 실수로 제가 잠시 기다려왔습니다. 이게 우리 집 앞에서 나눠왔는데 번행초라고 위장을 보호하는 거예요. 번행초요?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입을 먹게 되거나 생각 못 되는데 조금 짭짤한 맛이 날 겁니다.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. 그렇게 많이 짜진 않대요. 그렇죠. 느느느한 짠 맛이에요. 이걸 이제 위를 한번 보호하고 네. 위를 보호하고 이게 그 톱으로 만든 면인가요? 톱으로 만든 우리밀 톱 면이라고 그러는데요. 우리밀 톱 면. 면의 식감도 굉장히 고운 거예요.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. 건강한 식재료를 만들어서 이게 좀 너무 건강한 맛이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맛이 없지 않을까. 그게 걱정이죠 사실. 너무 신선한 맛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먹던 맛이랑 비슷한데 약간 좀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. 짜장면 뿐만 아니라 곁들이는 반찬까지 건강식인데요. 단무지 대신에 무장아찌를 즐기며 먹는 건강한 짜장면.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계속 끌어당기는 맛이었습니다. 저 계속 상상하고 있어요. 건강한 한 그릇. 유기농 짜장면도. 이컨이의 껍질 기ượ니 to also Hassan hustles dan 강함이 mant흥vaids believing 이 베트럭을